1. 개축 예쁜 기준님이 왔어? 근데 개축생이세요? 개축생이고 나머지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기준님을 중심으로 이 양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 전문성 있는 장사를 해야 돼 원래 이 개축이라는 분들이 내가 한 분야를 파고드는 성향들이 있어요 다방면보다는 내가 잘하는 무언가 특정적인 분야를 파고들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전문성 있는 어떤 장사를 한다라는 거야 어떤 전문성 있는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 그게 뭔데? 똑똑한 거 보니까 교육적으로 교육 교재? 그런 거 봐 얘기한다고 다 몰라 그리고 가정도 있어야 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지금 갑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도 자영업자여야 돼요 자영업자여야 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전으로 무언가 내가 하시던 일을 변화를 좀 주셔야 돼요 구조적인 변화 거래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하던 일을 기본적으로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방향성을 조금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안정하러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힘은 없어 운기 자체에 그리고 우리 대주 자체가 그렇게 섬세하거나 자잘하지 못해요 선이 굵은 분이에요 신경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네가 파마를 하고 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속옷을 바꾸고 있어도 이 여자가 속옷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지갑 꼴리면 어느 한 날 호랑이 소리 울렁하고 덮치지 그 맛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잠자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잠정은 없지만 가정에 크게 문제도 없다 그런데 우리 기준은 그게 또 한편으로 불만이에요 그게 또 한편으로 불만이고 나는 있잖아 관심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관계가 많이 끊어지지 않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 한마디로 바람께 있다 바람께 있다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너는 바람을 실세 없이 핀다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김현기고 아니면 아니고 끄떡대지 말고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런데 지금 개축생이다 보니까 지난 3제를 겪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가 밥을 못 먹고 살고 당장 내가 빚에 치여서 살기보다는 바듯해 지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지쳐 당장 무슨 큰 불이 떨어지고 다급한 시급한 것보다는 지친다는 거 어떻게든 꾸려나갈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쳐요 왜 이게 장기화됐거든 지난 3제부터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내가 돈이 한 번 크게 묶이는 형국이 들어왔어요 돈이 한 번 크게 묶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을 계산을 하고 돈이 투자를 들어갔거나 뭔가 묶였을 텐데 수입은 내 계산대로 안 따라오고 여유 또는 묶여버리고 그냥 생자로 내가 생고생을 금전적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왜냐하면 이동수가 들어오고 많이 활동수가 들어왔거든 그런데 생일이 너무 늦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 사주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 8월 이후부터는 무언가 일감적으로도 내가 두 발이 바쁘다는 거야 입도 바빠야 되고 발도 바빠야 되고 동서남북으로 많이 매장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움직이시는 것 같아 영업적으로 그래서 8월 이후부터 빠르게 움직이면 7월 이후부터는 나한테 주변의 사람 나를 찾는 사람 내가 갈 곳도 많아지고 할 일도 몸도 바빠진다 당연히 그게 경제적으로 따라오면 좋겠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적습니다 내가 벌려놓은 구멍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지금 문서의 변화를 좀 두셔야 돼요 이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적인 것을 8월 9월 10월 11월 요상간 가을에 무언가를 변화를 줘야지 네가 금전적으로 그래도 편안한 형국이거든 형국이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대물림이 아니라 나아가는 형국이에요 뭐가 궁금해요 문서 이동이라면 이사 얘기하셨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사고 파는 그런 쪽인가요 어 내가 문서가 내가 살고 있는 집 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고 팔고 움직여 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은 버거울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나한테 금전적인 지금 문서 이동이 들어온 게 좋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주는 것이 추후에 나한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그 외적인 다른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있으면 정리하든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사든지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내가 보기에 쫓겨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리를 해서 한탄포 정리를 해서 똑바른 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그게 집이야 아니면 세컨 투자처야 집 내가 사는 집 아니요 제 명의로 된 집 그러니까 세컨이잖아 두 번째 투자처잖아 내놨는데 그게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지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아파트예요? 아니요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몇 층짜린데?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에요? 거기 주인세대 전세 넣는 것부터가 지금 묶여 있고 전체 건물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 취득했죠? 2015년 정도 2015년? 2015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7, 8년 전이잖아요 3, 4년 전에 돈이 한번 크게 묶이는 건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그거를 사업체는 운영해 가야 되고 그래서 대출을 받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내가 힘든 게 3제 때 많이 힘들어서 그 여파로 지금 내가 소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3제 때 많이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대주님 대주님 역시도 무언가 확장을 했는지 뭘 좀 투자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니라 뭘 더 집어넣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다고 해서 대주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훈이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가 없다 그랬어요 상반기가 언제부터 빨라야 7월 이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5월이에요 현재 시점은 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이상의 텀이 움직여야 내 운기랑 이동변동이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고 지금은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냥 부동산적으로 움직이면 매매면 되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있고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뺏기지 않고 내 운기에 맞게 사람을 거래를 잘 하셔야 되거든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내 운기에 맞을 때 매매 같은 처방을 좀 같이 해놓으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빴던 거는 과거지사고 사실상 지금은 풀리는 운기라는 거지 풀리는 운기고 지금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축진이라는 파가 들어와요 축진이라는 파가 들어오는데 이 축진이라는 파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내년 운기에서 들어와요 내년 운기에서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문서 변동을 자리 잡아서 내가 경제적인 안정화 다급함을 끄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깨져나가는 수라는 거예요 내년에가 오히려 안 좋다는 거야 올해는 괜찮은데 그래서 내년을 넘길 수 있는 올해 무언가 빨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복잡한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대비를 해 놓으라는 게 문서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야 당장에 일감은 늘어도 수입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과거지사로부터 쫓기는 그 금전은 수입이 가을부터 조금 늘어나는 걸로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집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움직여서 그것을 빨리 꺼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에가 내년에가 나한테는 굉장히 깨져나가는 수다 그리고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엄마한테는 도와의 기질이 있어서 이성궁에 항상 빈자리가 없다 바깥에 항상 사람이 있고 끼를 부리고 살아야 되고 바람을 피실 텐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가 사람한테 면상하는 일이 있어 망신 망신이 있기 때문에 내 처세가 조금 더 사무적이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무적인 처세여야 된다라는 거 호감적인 처세기보다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딱딱 떨어지는 사무적인 처세를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는 사이에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재수없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망신 구설수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풀리는 옹기다 오히려 올해는 풀리는 옹기인데 이 달궁이 너무 후반기에 있다 보니까 열두 달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딱 5개월 정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그때 나는 수입이 열린다 해도 다 그것을 못 채울 때는 문서적으로 급한 불을 다 꺼놔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놓치면 오히려 내년에 화가 될 수 있으니 그때 비방이라도 해 놓으시라는 거야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투자 안 되고 사업 확장 안 되고 오히려 내 것을 지켜라 욕심내지 마라 내년까지는 내년에는 파살이 들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된 밥에 콧밥 들이고 젤을 뿌리는 격이거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영업하는 것도 관계적으로 좋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건 뭐 때문에 안 돼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내년이야 근데 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내년 온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자꾸 거의 다 됐을 때 깨져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사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해우년에 맞아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 내년이 그렇기 때문에 홍수맹이라든가 미리 좀 이렇게 살을 좀 눌러놓고 가시는 게 좋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7, 8, 9, 10, 10일 이 상관 안에 빨리 문서에 변동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급한 불을 꺼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특히나 이성궁은 내년에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끼를 조금 재우시라는 거 그래요 부부 사이에 크게 이혼 수는 없는데 아저씨 하는 일은 오히려 내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분양받아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또 있었어? 네 거기가 지금 짓다가 자금이 없어서 멈춰 있었다가 지금 다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셔야죠 얘기로는 그거를 준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면은 그걸 빨리 처분하고 싶긴 하거든요 동시에 그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되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야 다행히도 문서 온내 변화 온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 따라주는 건 부동산 경기야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처분하고 싶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사람이 한정적으로 줄어 있잖아 그때의 8놈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강한 놈이 먹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처방을 해 놓으시라는 거야 안 그랬을 때 자연이 됐을 때는 나만 그렇게 부동산 옹기가 이동 옹기가 있는 건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한 놈한테 뺏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옹기라면 무언가 처방 한 놈한테 손님이 먼저 가기 마련이에요 가격도 고만고만 할 거 아니야 지금은 갚지를 못하니까 집주인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옹기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다면 처방 한 놈이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역시도 그렇게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올해 안에 네가 벌려 놓은 부동산에 어떠한 변화 옹기를 주지 못했을 때는 내년에 굉장히 다급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적을 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적이든 뭐든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매 처방이 그래서 처방을 하고 가시는 게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